메시아가 나중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그때는 각 사람,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여 주여 하면 난 생깔 거다. 실천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럼 그 실천이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 니들만의 그 율법 했네 안 했네로 구약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거 해야만 구원받아요. 구약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날려버리고 신약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양심을 끝없이 실천하는 것이 신약에서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확히 하시면 믿음, 행위, 실천, 제가 용어를 좀 구분해 봤는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행위나 실천 같은데 불어제가 믿음, 행위, 실천 나눈 게 행위를 아주 못 쓸 것으로 알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실천이라는 표현을 써드릴게요.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리게. 행위는 율법적인, 구약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실천은요. 복음의 실천입니다. 양심의 실천이고 성령의 뜻에 따르는 성령법의 실천이에요. 매일매일 황금류를 실천하시지 않는 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분이라야 성령이 진짜 부흥한 분이에요. 성령 부흥에 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요. 잠깐 몰입상태에 들어가요. 신바람 상태. 그때 하나님을 느껴요. 그건 맞는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느끼는데 곧 기운 가실 때 가셔요. 그것도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만나는 게요. 진짜 성령이면요. 여러분 다 왔을 때 세속이 주지 않는 엄청난 평안이 오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진리를 선명하게 해줘요. 뭐가 자명하고 뭐가 찜찜한지 선명한 직관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만 살면 거룩해지게 돼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요. 하나님이 준 그 선물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게 실천이고 양심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게 바올의 입장인데 이런 얘기 다 어디 가고 사도바올 핑계대면서 믿으면 구원된대요. 믿으면 구원된대요. 우리가 괜히 윤리도덕을 잘하려고 하고 양심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 뵌 적도 없는 분이에요. 가끔 하나님을 자신의 환상 속에서 만난 분이에요. 노래하다 춤추다 감정에 복받쳤을 때 잠깐 느끼십니다. 그런 느낌은요. 일반인들도 게임하다 만나고 다 만나요. 하나님을 사실. 게임에 극도로 몰입했을 때 만나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할 때 다 만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만나고. 지금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속에서 울려오죠. 부족한 건 채우셔야죠. 적당히 채우셔야죠. 다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만 몰라 해보시라고요. 그 말을. 그러면 이게 또 공부가 돼요. 지금 되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잠깐 몰라 하고 아버지한테 맡겼더니 또 평안이 온다.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는 거구나. 아버지의 이 평안은 안 끊어지고 내 삶과 늘 함께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힌트를 조금씩 얻으셔야 사도바울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이 어떻게 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 혼이 울고 웃고 떠들고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상한 짓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그렇게 영이 늘 태양처럼 날 비춰주니까 산다는 거를 자각해버리고 나면요. 이 혼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고 여러분이 행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게 영혼 육의 올바른 구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성령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울고 웃는 중에도 성령의 힘으로 울고 웃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안 비춰주면 여러분은 울고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아시고 나면요. 하나님 처음에는 성령을 밖에서 성령이 들어왔다. 막 비둘기처럼 날아왔다. 좀 지나면 성령과 늘 함께하다 보면 성령이 나의 원래부터 나의 본질이었구나. 나중에는요. 나는 성령을 떠나서는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도 없구나까지 딱 가야 성령과의 만남이 온전해집니다. 이 정도 해봤자 거룩하다고는 아직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예요. 여전히 틈나면 마귀 쪽에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래도. 실제로 욕심을 누르고 양심적으로 살려면 양심 분석해가면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 실천한 게 쌓이고 쌓여서요. 이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겁니다.